자비아의 선물 자비아에게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아이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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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미안 다시 하지마 자비아한테 선물이 하지마 선물이 왔는데 엄맘하게 왔어요. 야 너 물면 안돼. 이거 물어. 그렇지. 아팠어. 불편했구나. 요렇게. 4가지. 5가지가 있는데. 아이고 아파라.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손 대신 마. 저리 가서 누르라고 그래. 미안해. 응. 그래. 나 빠져. 아 아니야. 오빠가 봐줘. 자. 첫번째. 박스는. 안돼. 아. 어. 사비 왜 그래. 박스는 줄게 다시 줄게. 자. 요거는. 노즈워크. 여기에. 붙이는 거고. 팔짝 팔짝. 합니다. 차비다. 차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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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관심 없고. 박스에 있어. 버려. 두번째는 보상할 때 해주는 크리커 두번째는 간식주머니 고등몰에서 주문한거다 차비가 노즈워크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냐? 그거 그렇게 노는거 아닌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거 박스가 아주 그냥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자비 부기 뿅망치 도망간다 오예 오예 뿅망치 아빠가 저걸로 그랬어 이르는거야 와서 마지막에 요거는 오격파울 차비야 차비야 뭐해 이거 뜯어줄게 아직 3차가 끝나지 않아서 목욕을 못하지만 미리미리 챙겨줄거 목욕타올 이거는 샤워기 그건데 긁어주면서 이렇게 하는거에요 솔이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거 자비가 좋아할까 예 무욕을 시켜봐야겠지 이렇게 세트 자비야 비닐은 안돼 지지 끝 자비는 뿅망치를 꺼내기 위해서 아 아 나도 자비 아 옳지 아유 작게 다 내꺼같은거 다 내꺼같은거 다 내꺼 아니냐 찍어도 내꺼같은데 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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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태비 먹으면 안돼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쪼